생강 발효식초 만들기 황세라 뉴인균 생강의 매력 생강은 위, 비장과 폐를 좋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항염증, 항암작용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진저롤이 담즙을 촉진시켜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액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는다. 덴마크 오덴스대학 스리바스타바 박사는 생강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혈전을 막고 뇌경색과 심근경색, 고혈압을 예방 및 개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강식초는 인체정화 도움이 생강의 특성과 발효식초의 유기산으로 장래정화에 도움이 된다. 체온을 상승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분해하여 혈관 내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생강 발효식초 만들기 재료 발효병 1L 영양, 생강 400g, 원당 285g, 생수 1L, 천일염 1.5자 근술, 유인균 6g 또는 유원 플러스 4g 생강 발효식초 만들기 1. 생강을 사이사이 흙을 털어내고 물에 담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한다. 껍질은 벗기지 않는다. 2. 생강을 블렌더에 갈기 좋게 썰어준다. 3. 썰어둔 생강을 블렌더에 넣고 물을 약간씩 넣어가며 곱게 간다. 곱게 갈수록 유기물질의 추출이 순조롭다. 4. 블렌더에 갈은 생강에 원당과 천일염을 넣고 서로 잘 섞이도록 한 번 더 갈아주도록 한다. 또는 볼에 갈은 생강을 붓고 원당과 천일염을 넣어서 원당이 녹을 때까지 손으로 버무려 잘 섞어준다. 발효 진행이 잘 됨. 5. 발효할 병에 갈은 생강을 붓고 유인균을 넣어서 잘 섞이도록 골고루 더어준다. 6. 발효 온도 30에서 37도에 두고 알코올 발효를 시작한다. 온도를 잘 맞추면 약 30일이 지나면 생강수리되는데 이후 약 15일 이상 숙성시키도록 한다. 완전히 수리된 상태를 확인한다. 7. 생강주가 되었으면 건더기와 술을 분리한다. 8. 분리한 생강술병의 뚜껑을 식초 발효덮개로 교체하여 준다. 9. 생강술을 신맛이 날 때까지 매일 또는 수시로 저어주도록 한다.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숙성시켜서 맛을 순화시킨다. 10. 생강 발효식초 만들기 팁 술에서 식초가 되려면 알코올이 증발되고 수분도 부분적으로 증발이 된다. 이때 알코올 도수가 떨어지면서 술맛이 약하고 싱거워지는데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 저어줄 때 깨끗한 주걱을 사용하고 옷소매에 먼지나 불순물, 주위에서 떠돌고 있는 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생강 발효식초의 숙성 발효 시작부터 발효술까지 약 45에서 60일에 술이 숙성되지만 발효식초가 부드럽고 안정된 성숙한 맛을 내기까지의 숙성기간은 약 1년 이상 걸린다. 숙성기간이 길수록 맛이 좋아진다. 10. 생강 발효식초 음료 생강식초 1큰술과 따뜻한 물 300mL를 해석하여 마신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올리고당을 섞어서 마셔도 좋다. 10.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라누인균 10. 유언 플러스 행복한 발효세상 18998732 행복한 발효세상 18998732 10. 유언 플러스